안녕하세요 옆집 유롱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제조사에서 보내준 불쌍기 모니터를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좌우측에 자동차 경고등처럼 여러 경고등들이 있고요 가운데 LCD에 연료 게이지와 수온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 밖에 사용시간이나 날짜, 시간, 엔진할 비행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12V 전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료 레벨 센서입니다 아래쪽에 달린 가변 저항에 부표를 달아 연료의 양을 측정해 주게 됩니다 배선을 연결해 주고 가변 센서를 움직여 주면 보시는 것처럼 연료 잔량이 표시가 됩니다 10달러짜리 센서입니다 다음은 엔진오일 유압 센서입니다 배선을 연결하면 경고등이 뜨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런 압력이 감지되지 않기 때문에 경고등이 표시되는 것이고요 실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엔진 시동 없이 키온만 하게 되면 유압 경고등이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압력값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용도는 아니고 오일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오일 양이 정상적인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 센서는 수온 또는 유온 센서입니다 제굴삭기 엔진은 공냉식이라 냉각수가 없으므로 엔진오일의 온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겁니다 배선 연결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열을 한번 가해보겠습니다 자 서서히 가열이 되면서 게이지가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맞습니다 많이 뜨겁습니다 엔진오일의 온도는 100도에서 110도 사이가 될 겁니다 다음은 온도 스위치입니다 자동차의 서머 스탯과 같은 개념입니다 65도씨가 되면 스위치가 연결이 되는 방식인데요 이걸로 오일 쿨러를 작동시킬 수 있을지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유압 배관에 설치해서 유온이 상승하면 자동으로 팬이 돌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엔진의 연료 펌프인데요 캠샤프트에 연결돼서 반복적으로 이 부분을 밀어 올리면서 연료의 압력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엔진 내부의 기계식 거버너와도 연결이 되고요 연료 펌프 위쪽으로 가압된 연료를 인젝터로 쏴주게 됩니다 옆쪽 라인으로는 연료 탱크로부터 연료가 공급이 됩니다 물론 연료 펌프는 이미 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걸 구입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연료 탱크 쪽에서 온 연료와 연료 펌프 사이에서 연료를 차단해주는 솔레노이드입니다 사실 가솔린 엔진의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면 점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엔진을 바로 멈출 수 있지만 디젤 엔진의 경우에는 연료를 차단하거나 흡기구를 차단해서 엔진을 멈추게 됩니다 이 엔진은 스로틀 레버를 이용해 연료량을 조절해서 RPM 조절도 하고 시동까지 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이 좀 구립니다 스로틀 레버를 끝까지 내려서 시동을 끄고 키오프 하는 방식인데요 키오프 하는 걸 잊어버릴 경우도 있고 스로틀 레버가 끝까지 내려간 걸 모르고 계속 시동 모터를 돌리기도 해서 배터리 소모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작동 테스트를 위해 12V 전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솔레노이드 코일 내부에 쇠막대가 움직이는 소리가 납니다 전원을 공급하면 쇠막대가 당겨지면서 연료라인이 개방되고 전원을 차단하면 스프링의 힘으로 쇠막대를 밀어 연료를 차단하게 됩니다 솔레노이드를 쓰면 스로틀 조절할 필요 없이 키오프 하면 즉시 시동이 꺼지게 됩니다 따로 팔면 좋은데 연료 펌프에 붙어와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구매했습니다 여기까지 향후 추가적으로 굴삭기에 들어갈 모니터와 센서류들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엔진 RPM 센서도 추가하고 싶었지만 측정 방식이 다양하다 보니 이 모니터가 어떤 걸 지원하는지 아직 확인을 못해서 확인하는 대로 센서 구입 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착하게 되면 또 영상으로 최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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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